꼭 나무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이태원의 압사참변 이 문제가 조계수섭이 돼야 되겠는데 참 이 문제를 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딱한 것은 전형적인 그런 후진국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후진국형 사고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같은 부분도 떠오르지만 행정관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같으면 관할 행정관청이 용산구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산구청이 아마 용산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권영세 의원일 겁니다 용산구청이 있을 것이고 용산경찰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의 인파가 몰리는 거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역대 그런 인파가 몰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할로윈데이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기록을 보더라도 또 첩보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아무런 그런 대비책도 없이 압사사고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최단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날수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꼭 이제 사건 수습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참 이렇게 허술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면 위험관리 리스크관리라는 것이 몸에 많이 배여 있지 않습니까 화재사건이나 수해사건이나 아니면 또 공장 내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행정관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이 없다는 것이 참 난감하거든요 정부는 정치적 사건입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이대진 씨인가 하시는 분이 그렇게 포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과정도 보면 관이 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태원의 지역이 이렇게 쫓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뭘 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로윈데이가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다가오는 행사인데 꼭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야단법석을 뜯었어야 되겠느냐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냥 대충대충 때우는 겁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게 그냥 대충 때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찰서에 답지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11번 정도 신고가 112 신고가 들어갔두고 그런 게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민심수습 차원에서 이유여하를 발품을 하고 아주 척건이긴 하지만 행안부 장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장도 물러나게 하고 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경고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야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잘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척건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그런 걸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떠밀려 가지고 그냥 나중에 또 수습책을 해놓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게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선거도 대충대충 때우고 선거에서 그 많은 일들이 발생했으면 대충대충 그냥 뭡니까 그냥 넘기고 설렁설렁 참 그래도 이런 나라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기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회사가 망하는 일이 될 거거든요 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도 다 대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관처 그러게 다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1보를 보니까 경찰 11번 신고받고도 참사를 못 막았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파가 많이 몰린 것은 잘 알 건데 데모에도 인파가 몰린 걸 알기 때문에 다 나가서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태원 메인스트리 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압사 당할 것 같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이걸 관할 구청하고 경찰서 소관인 것 같은데 첫 112 신고부터 압사 마지막 신고에는 아 비명이 압사 당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싱싱하게 이번에 다 공개가 됐네요 이태원 참사 당일 신고 기록 다 이게 중앙일보 요약을 잘해 가지고 오후 6시 34분 8시 9분 이태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예요 8시 9분 8시 33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있어요 8시 53분 이태원인데 아수랑이에요 장난 전화 아닙니다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9시 어떻게든 해 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9시 2분 9시 7분 여기 와서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 부탁드립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가지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이런 것도 신속하게 안 하면 또 정권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행안부 장관 물러나게 하고 관할 구청 경찰서장도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아마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앞사 진짜다 112 녹취 풀린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디녀전 사고 디녀전 사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조순일보드 일면에 112 녹취록에는 아수라장 대형 사고 마지막 신고 전화 비명소리 들렸다 경찰 압사 신고만 6건 받고도 참사 1시간 전부터 출동을 안 했다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사후 약방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타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참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등 대처가 미숙했는지 미숙한 대처 뭐든 대충대충 사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을 대충 때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일 대충대충 때우는 부하나 동료가 가장 밉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일을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알뜰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열불이 나오는 거죠 용산 경찰서장 문재인이 알바뀌한 인사입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이러니까 참 신속하게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목을 날려버려야 되죠 그래야 좀 잠잠하겠죠 아무도 책임을 못 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대처가 미숙하고 역대 할로윈 행사에 이태원의 인파가 몰린 것이 대부분 다 알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인파 통제도 안 하고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외국을 여행해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안전불감증에 조금 익숙한 사회죠 아이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도 선진국들은 대개 안전안경 같은 걸 착용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조깅 같은 걸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삐치 비치는 그런 종류의 밴드도 하고 그다음에 다리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옷도 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모 항상 쓰고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씩 고쳐야 되는 거죠 확률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대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젊은 분들이 한 단위도 아니고 두 단위도 아니고 세 단위 숫자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딱하다는 거죠 어째 지금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경찰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야기죠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야기죠 여러 가지 그런 MBC에서 홍보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공작을 벌인다 이렇게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